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어제 해외에서 귀국한 노환규 전 의협회장도 압수수색을 마쳤습니다. 경찰은 노 전 회장을 비롯해 고발된 간부들에게 오는 6일에서 7일 소환조사를 통보했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경찰이 어제 노환규 전 의협회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1일 의협 간부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할 당시 해외에 있어 진행하지 못한 데 따른 겁니다. 경찰은 노 전 회장이 입국하자마자 공항에서 휴대전화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 전 회장은 자신의 SNS에 압수수색영장 일부를 공개하며 고의적인 겁죽이고 괴롭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노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도 요청할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은 김태구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 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 강화위원장,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 등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 행동 지침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고발된 이들 5명의 간부들에게 오는 6일에서 7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주위원장은 오는 6일 오전 10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주위원장은 연합뉴스티비와의 통화에서 숨길 것도 없고 숨겨야 될 이유도 없다며 원하는 날짜에 들어가서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전 회장과 박 위원장은 이르면 7일 조사를 받을 예정이고 나머지 2명도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소환조사 불응 시 그에 따른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아직 개별 전공의 대상 수사는 시작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관계 당국으로부터 고발되면 엄정 수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의사집회에 제약회사 직원들이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집회 참석을 강요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첩보를 수집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티비 김수빈입니다.